세계유산의 발전을 위해서 세계유산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 둘 셋 나고요 네 여러분의 부전이 아직 같지 않았습니다 네 제 대사지 한번 열심히 하셨는데요 다시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유산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 둘 셋 나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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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유산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 둘 셋 나파야 나파야 고맙다 여러분 사확인 여전히 사랑 그 부분에 나파야 당신이 건강을 위해서 나파야 파야 감사합니다.